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의 유에이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맥세이프가 들어있는 것만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유에이지 케이스 리뷰를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맥세이프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맥세이프의 편리함을 유에이지도 인정을 하고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새롭게 출시된 에센셜 아머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32,170원으로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며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실버 컬러는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서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트한 느낌으로 기본 케이스의 담백함을 담고 있고요 TPU 소재지만 유색 케이스임으로 변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TPU 재질의 케이스입니다 뒷면의 맥세이프 모양은 플라이어의 육각 모양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으며 안쪽에는 화이트 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혹시나 그동안 유에이지의 강인한 디자인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무게는 프로맥스 기준 43.4g 입니다 유에이지의 기본적인 보호력을 누리시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임으로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시빌리언 입니다 가격은 47,400원으로 유에이지에서 가장 많은 제품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이고요 올리브, 블랙, 와인, 블루 4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옆면은 TPU, 뒷면은 PC 소재를 사용해서 보호력을 높이고 탈착이 수월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실 시빌리언의 맥세이프가 되는 모델을 처음 봤는데요 기존 제품을 보시면 맥세이프가 없고 당연히 부착도 안 됩니다 근데 이번 제품은 이런 식으로 부착도 됩니다 심지어 자력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시빌리언 디자인의 맥세이프 기능 탑재는 상당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적인 장점은 맥세이프가 들어있다는 티를 하나도 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투명은 이걸 가릴 수가 없는데 유색 케이스는 이런 부분들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톤 매칭이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만족할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시빌리언의 무게입니다 43.7g 전반적인 버튼감과 만듦새가 훌륭한 제품이에요 세 번째 소개할 제품은 플라이오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보호력 가베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43,200원으로 UAGE 제품 중에서는 중저가이지만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 제품 간에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물론 정품은 68,000원으로 더욱더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맥세이프 컬러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높였고 애쉬, 블랙, 브론즈는 뒷판과 옆면의 컬러감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과 플러스는 화이트와 실버 색상만 출시가 됐습니다 플라이오 맥세이프 무게입니다 47.4g 옆면은 TPU 뒷면은 PC를 활용했는데요 투명 TPU 소재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변색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제품입니다 패스파인더예요 UAGE 제품 중에서 가장 다양한 컬러를 출시했으며 라인업 중 가장 가벼운 제품이기도 합니다 총 8가지 컬러가 있고요 다른 옵션의 컬러도 보시면 클라우드 블루나 다크어스 등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컬러가 많고 멋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화이트 컬러인데 굉장히 쨍한 화이트입니다 뒷면에 특히 이 별렌치 모양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취저입니다 옆면은 TPU 뒷면은 PC 소재를 활용했으며 얇은 두께에도 아주 단단한 뒷면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무게입니다 46.7g 모나크의 과감한 디자인이 부담된다면 상대적으로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넘치는 패스파인더 선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패스파인더의 디자인을 변형한 카모입니다 기존 패스파인더 디자인을 더욱 더 UAGE스럽게 바꿔낸 제품인데요 밀리터리스러움이 아주 가득 찬 그런 제품입니다 프로와 프로맥스만 선택 가능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마도 일반과 플러스의 이런 화려한 컬러감과는 매칭되지 않아서 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모의 무게입니다 46g 가격은 52,420원으로 이제는 앞자리가 5자로 바뀌면서 금액적인 부담이 좀 높아졌는데요 뚜렷한 특징과 장점을 느끼신다면 한번 좀 선택해 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모나크 캐블라입니다 대표 제품이며 기술력과 강인한 디자인을 모두 담아낸 그런 제품입니다 총 3가지 컬러의 캐블라 라인과 5가지 라인의 모나크 라인이 출시가 됐고요 일반과 플러스는 컬러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컬러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UAGE 제품들 박스에 보시면 낙하 테스트를 한 스펙이 적혀 있는데요 25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7.6m의 높이에서 드롭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보통 UAGE 제품들이 4에서 5m, 시빌리언이 6m 정도인데 모나크 라인은 무려 7m가 넘어가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단단한 케이스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져보더라도 그 단단함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모나크 캐블라 무게입니다 59.4g 캐블라 라인은 69,930원 모나크 라인은 62,930원입니다 둘 다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이 제품은 아마 한번 구매하시면 휴대폰 약정이 끝날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케이스 교체에 큰 흥미가 없고 튼튼함의 비중이 높다면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케이스 구매하셔서 2년 버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프로맥스 모델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메트로폴리스 LT 감촉이 아주 좋은 케이스로 만져보면 단단함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스펙을 보시면 5.5m 낙하 테스트를 완료한 케이스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올리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과 플러스는 블랙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뒷판의 소재가 케블라인데 이 사슬 구조가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10배 강한 인장 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50% 재활용 TPU 소재로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케블라 소재가 보고 있으면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무게입니다 49.4g 전반적인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UAGE의 맥세이프 케이스를 모두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안내를 드릴게요 강화유리와 플라이오 맥세이프 케이스를 세트로 세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기종을 사용하시는지와 채널의 응원 메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테크 스토어만의 특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적어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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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